광주시가 2024년을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와 원년으로 선포하며 보육교사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대체, 보조, 비담임교사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던 비담임교사 지원은 100개소로 확대하고 담임교사 5명 이상, 보조, 연장 보육교사 1명 또는 전무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2명 이상의 보조, 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는 비담임교사 지원 대신 직접채용이나 보조교사 겸직을 가능하게 있으며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사 지원 사업 재구조하로 단임교사의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상근 비단임교사 학대로 갑작스러운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시는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개편된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